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사랑 녹으면 내가 또 껴있어야 하나 아 정말 월요일은 여자 게스트 안 나오고 남자 게스트 안 나오면은 사이 되게 좋아 오늘도 약간 많이 삐질 거 같은데 누가 아 오늘 계리가? 계리가 삐지겠지 깁찬 씨보다 계리가 잘생겼지 OF! 와 정말? 월요일은 광일이라 잘생겼지 고맙다 서재 저러니까 내가 또 화수목금을 힘들게 살거야 월요일만 되면 또 혹시나 하는 밤은 일당의 우수야 오늘 뭔가 여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아버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는거야 안될래 안될세 야 이거 또 보니까 이거 야 이거 와 이거 진짜 야 이거 진짜 힘든 게임 진짜 그거 진짜 체육돼요 진짜 체육돼요 아 이거 볼까? 여기 한번 쭉 돌아보세요 아 이거 또 맹발이네 이거 또 이재용 이거 또 지압판에 여기 다 해 아 이거 정말 진짜 야 너 수원아 밟아봐 이거 가시밭길이에요 가시밭길 아 진짜 장난해 이거 또 지압판 오는 새끼다 양말도 안 신고 왔는데 오 오 근데 스폰지인줄 알았는데 야 이거 진짜 키우나 이거 아니 저희 여자친구랑 장인어른 모시고 다니는 것 같아요 장인어 밟아있습니다 왜요? 밟아있어요 밟아있습니다 진짜 어울린다 아 밟아있어요 어떻게 그라운드랑 옷도 똑같은 색깔이에요 아파요 아 형 다리 안 멀어진데 허들 어떻게 하냐 저거 오빠 지금 문제는 이게 지압판이야 지압을 봐봐 어디 어? 아이고 안돼 지압을 봐봐 딱딱하지 맨발로 하겠습니다 아 미안 아 미안 아 잘된 줄 알았어 야 진짜 너무하네 아니 저게 일어났을 거야 아 미안 아 미안 아 미안 야 얘 말하면서 마치 잔뜩 알았대 잘 없는 줄 알았잖아 아 자 여러분 현미남 체육대회 1라운드에 오신 것으로 환영합니다 네 딱보면 아시듯이 이번 제 1종국 200m 지압판 장애물이 야 상가하시는 분들이 양파로 하셔야 되고요 아 3시간 안에 들어오면 성공 1주자가 스타트 2주자가 저기 있는 코너 그 다음에 3주자가 저쪽에 있는 코너 그 다음에 3주자가 저쪽에 있는 코너에서 출발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제한시간을 해봐 제한시간은 45초 흐뭇이됩니다 200m를 그냥 뛰어야 돼요 200m를 그냥 뛰어야 돼요 1인당 70m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쉽지 않을까 저꺼번에 또 설득력이 있는 얘기 형 위에서 설득력을 이거 말도 안 되는 걸 야 우리가 오늘 이거 꾹 참고 이겨야지 답이 이거 안해 계속 시작해 다 참아요 아 이게 진짜 아파요 자노야 자노야 아프다고 생각 안 하면 안 아파 그럼요 앞으로도 아프다고 생각 안 하면 안 아파 자노야 너 고생도 안 해 지금 대단하겠어요 저희들 여기서 어떻게 뛰어 이거 피나면 푼 거 하는 거예요 혹시 괜찮네 여기까지 약 10초 안에 와줘야 돼 10초 예 자 준비 자 준비 준비 1 2 2 2 3 2 3 6